내가 그런다고? 우리가 지금 어디 가게? 솥밥 먹고 싶다고 신경질을 그냥 그렇게 내고 내가? 응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 지금 바닷가 수야 여기서 새우 파는 거 맞나? 네 수협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새우를 판매하는 게 맞습니다 방문하시기 이전에 현재 꽃게 시세와 새우 시세를 인터넷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키로 28,000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철이라서요 아유 감사합니다 새우가 움직이고 있어 빨리 가자 고통을 없애줘야지 여기서 이제 해 먹어야 돼 얘기하고 열지 말아요 네 열지 말아요 네 일단 여기가 좋았던 게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가격을 보여줘 가지고 그래서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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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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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